포이어바흐 1804년 7월 28일에서 1872년 9월 13일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의 철학의 공적은 그리스도교 및 관념적인 해결 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유물론적인 인간 중심의 철학을 재개한 데에 있다. 그의 철학은 후일 K. 마르크스와 F. 앵겔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 1804년 7월 28일 바이에른 주란치후트에서 출생하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에서 수학, 해결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1828년에 를 랑겐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강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처서 죽음과 불멸에 대한 고찰체된 캠 유퍼 타드 언더 언스터블리치 키트가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것이라 하여 교직에서 추방당하였고 그 후로는 제야 철학자로서 저술 활동을 계속하였다. 주요 저사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 데스 위젠 데즈 크리스텐텀 제 장래 철학의 근본 문제 그런데서트지 더 필라자피 더 주컨프트 종교의 본질 데스 위젠 더 릴리전 등이 있다. 그의 철학의 공적은 그리스도교 및 관념적인 해결 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유문론적인 인간 중심의 철학을 재개한 데에 있다. 그의 철학은 후일 K, 마르크스와 F, 앵겔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었다.